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온거야? 여기 아무래도... 사업에 키운거같아 우리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거야 차량이? 5%는 두사람당 한대씩 지급될거에요 5%는 두사람당 한대씩 지급될거에요 여기가 이 층으로 들어가는 곤지연 정보입니다 여가면 정보입니다 정보입니다 곤지연 공포채 지금 시작합니다 귀신살곡 뜨셨나 처음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박이야 여기 다른데랑 레벨이 좀 다른거같아 여기 지금 우린 말도 딸에게 있는거 아니야? 우선해서 나온게 진짜야 여기 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게 다 진짜야 우리 나가야돼 누가 교장 어딨어 ным 아 오 아 여부 이 용서 에 혈 모르고 그arenth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